안녕하세요. 몽몽이 삼촌입니다. 구독자가 485명이거든요. 지금 15분만 더 하면 500명이 됩니다. 500명이 되면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. 예를 들면 심장사장충약이나 아니면 애견간식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. 한 두세 분 해가지고요.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재미난 동영상, 개나 고양이가 나오는 재미난 동영상이 있으면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해가지고 제가 심장사장충약이나 애견수재간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분을 추첨해가지고요. 500명 될 때.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. 카톡은 101팻입니다. 101팻. 101마리 강아지 할 때 101. 달마시안 101마리 강아지 아시죠? 101팻. 101PET. 101PET. 101팻이고요. 카카오톡은. 이걸로 재미난 영상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소개도 하고요. 본인이 직접 나와도 됩니다. 개만 나와도 되고 본인이 직접 나와도 되고. 아니면 개가 안 나와도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 있다. 애견인들한테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영상을 보내주셔도 되고요. 애들끼리 노는 재미난 영상이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주셔도 되고요. 세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.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영양가 있는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